자 다시 블루큐시 캐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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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입질이죠 현재? 톡톡톡톡. 아 뭐냐. 뱉었어. 야 어이가 없네. 현재. 톡. 잘 왔어. 오케이. 안 떠. 그렇지. 사이즈 좀 작은 놈인데도 그렇게 힘을 쓰네. 드라마군요. 사이즈 작은 드라마 새끼가. 아이고 이 새끼 이거. 좀만한 놈이 그냥. 우리가 드라마가 딱 입질을 하면. 아셔야 돼. 아 내 채비가. 바닷건에 있구나. 그걸 느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자 생선하긴.